안녕하세요. 오늘 첫 시간인데 여러분 우리가 11월달부터 개강해서 11월 12월 이렇게 해가지고 기초강좌 이렇게 해서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것을 강의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강의가 시작되는 것은 언제부터냐면 1월달부터 지금부터 진짜 공부를 시작한다. 1월 2월 그 다음에 2월 3월 4월 그 다음에 5월 6월 이렇게 이롱강의는 크게 한 3번 정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부는 언제 끝나느냐 하면 문제 6월 때리면 끝난다. 그 다음에 이제 7월 8월은 뭐 문제풀이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9월하고 10월은 9월은 이제 그 동영 모의고사라고 해서 동영 모의고사라고 해서 이제 그 우리 시험치는 거 하고 똑같이 40개로 해가지고 한 4번 내지 뭐 6번 정도 그 모의고사 형태로 이제 한 번 더 연습을 하고 그 10월 달에는 그 기존적으로 이제 점검을 하고 그렇게 시험치로 가면 그렇게 해서 몇 점 넘기면 된다? 60점 그지? 그런 거 이제 기억하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그 1월 2월부터 이제 처음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1월 12월 강의를 들은 사람은 이제 1월 2월 좀 할 때 쉬운데 11월 12월 강의를 안 들었던 사람들은 조금 어떻게 약간 버거운 듯한 그런 어떤 느낌을 받을 수는 있다는 거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인 거죠. 그 제가 수업 시간에 해주는 것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열심히 하면 되고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안 했는데 책에 있다. 안 해도 된다. 왜냐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고 설사 나오더라도 됐습니까?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뭐 맞추기 힘들거나 안 그러면은 막 그 여러분이 그 좀 맞추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노력을 요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라 몇 점이다? 60점이다 하는 거 그거 꼭 기억하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 40문제 40문제 100점인데 민법 그죠? 여기서 몇 점 맞으면 되냐면은 60점 맞으면 되는데 그럼 40문제에 100점이면 한 문제에 몇 점이면 2.5점이라는 거지. 2.5점이니까 여기서 몇 개 맞추면 되냐 하면 60점은 몇 개? 24개만 맞추면 된다. 몇 개? 24개. 그래서 몇 개 틀려도 된다. 16개까지 틀려도 괜찮다. 그러면 여러분은 맞추는 걸 생각할 필요 없고 틀리는 것만 생각하면 된다. 몇 개만 틀리면 된다? 16개. 몇 개? 16개인데 좀 넉넉하게 몇 개? 14개만 틀리겠다. 이런 생각. 몇 개? 14개. 그래서 다 맞추려고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숫자적으로 보면 절반에서 무슨 건 조금 더 맞추면 되거든. 근데 그게 나중에 해보면 조금 어렵다. 어디에서 조금? 절반에서 조금 더 맞추면 된다고 숫자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은 이제 법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는 대로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선생이 가르쳐주는 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선생이 가르쳐주는 것만 내가 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선생이 안 가르쳐주는 건 할 필요가 없다.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만 여러분이 잘 지켜주시면 민법은 쉽게 통과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여러분 공부를 해보면 조금 여러분에게 급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감옥 중에서 민법이 제일 어렵다. 왜 그러냐면은 다른 데서는 예를 들면 항상 우리가 공부할 때는 원칙이 있고 뭐가 있다? 예외가 있는데 다른 데서는 여러분 원칙 예외 이 두 개만 기억하면 되거든. 근데 민법은 공부해보면 만약에 원칙이 A고 예외는 B라고 하면 A, B, 그 다음 다시 뭐 A, 또 B 이런 식으로 막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가거든. 그래서 이게 처음의 원칙인지 예외의 예외의 A인지 이게 이제 나중에는 헷갈려가지고 완전히 짬뽕 형태로 변한다고. 그래서 민법은 어렵다. 그거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민법은 한 개만 했다 하면 안 된다. 뭐 A, B, A, B 뭐 안 가면 A, B, A 이렇게 가든지 안 가면 뭐 A, B, A, B 이런 식으로 가든지 여러 가지 이런 형태로 쭉 가니까 여러분이 민법은 예외에서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무슨 템을 알아야 된다? 시스템을 알아야 된다 하는 거. 그런 것들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이 이 중개사 시험에 대해서 쭉 설명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생략하고 막 바로 책을 들어가는데 여러분 책 몇 페이지에 보냐면 38페이지. 몇 페이지? 38페이지. 37페이지 맨 밑에 권리변동. 무슨 변동? 권리변동. 그거는 시험 문제 사실 잘 안 나오는데 첫 이제 기본에는 이제 공부하는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조금 한다. 몇 페이지? 37페이지 맨 밑에 무슨 변동? 권리변동. 그지? 권리변동 하는데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38페이지로 가면 몇 페이지로? 38페이지로 보면 자 이제 그거 기억하는데 그지? 자 권리변동. 무슨 변동? 권리변동인데 권리변동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은 세 가지가 있다. 발생, 변경, 소멸. 뭐가? 권리가. 그지? 그러면 여러분 권리의 주체, 앞으로 주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권리의 주체, 법의 주체 하면은 그걸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다? 사람. 무슨 남? 사람. 그래서 앞으로 주체 이렇게 하면 무조건 뭐다? 사람. 그지? 사람은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르친다? 권리자. 무슨 자? 권리자. 그래서 앞으로 권리의 주체 하면 누구? 사람. 누구? 권리자. 그지? 그러면 권리가 발생했다는 말은 사람이 권리를 뭐 했다? 취득했다는 말하고 똑같다. 무슨 덕? 취득. 자 그러면 여기에 발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게 무슨적 발생과 절대적 발생과 필기할 필요 없다. 이거는. 상대 발생. 나중에 필기는 어떻게 구해도 구한다. 그지? 자 발생에는 무슨적 발생? 절대적 발생과 상대적 발생이 있으며 항상 앞으로 두 개로 나누면 뭐가? 기준. 무슨 준? 기준. 기준이 뭔가? 이거는 그러면 이제 절대적 발생은 이거는 권리자가 권리자에게 권리가 발생, 권리자에게 권리가 취득하는데 두 개가 있다. 무슨적 발생과 절대적 발생과 상대적 발생이 있는데 그럼 절대적 발생과 상대적 발생 기준이 뭐냐 하면은 여기는 처음 취득하는 거예요. 처음 취득하거나 안 가면 단절됐다가 취득하는 것을 무슨적 발생? 절대적 발생이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러면 이 절대적 발생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원시적 취득이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절대적 발생이라고도 나오고 무슨적 취득? 원시적 취득.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상대적 발생은 어떤 걸 상대적 발생이라고 하냐면은 타인의 권리를 타인의 무슨권, 소유권을 기반으로 한다. 이게 핵심이다. 타인의 무슨권, 소유권을 기반으로 해서 이거는 그걸 무슨적 발생, 상대적 발생 또는 승계적 취득이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예. 무슨적 취득? 승계적 취득.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 냄새 나죠. 여기는 어떻게 절대적 발생은 어느 거? 처음 이걸 뭐? 원시적. 그치? 처음 무슨적? 원시적. 그 다음 여기는 타인의 무슨권, 소유권을 기반으로 해서 승계. 승계. 그치? 승계에 나오면 또 이전 이렇게. 타인의 소유권을 이전 받으면 매매에서는 그치? 매매에서는 항상 매매다. 매매는 그치? 매도인이 있고. 누구? 매수인. 이런 권리의 취득입니까? 소멸입니까? 이제 이게 중요하거든. 법과목은 이제 여기서 선생님 그러면 누가 기준이야? 이걸 물어야 된다. 여러분이. 매수인을 기준으로 하면 누구? 취득. 매도인을 기준으로 하면 소멸. 그치? 그게 이제 항상 법과목은 요렇다. 요런 사고가 빨리 되어야 어떻게 법과목은 민법은 쉬워지고 그냥 법과목은 그냥 민법은 공부하면 된다. 아니다. 이게 돼야 된다. 다시 요 매매에서는 권리가 뭐 취득이 될 수도 있고 권리가 뭐 소멸. 취득이다 하면 누구를 기준으로? 매수인. 권리가 소멸한다. 누구를 기준으로? 매도인. 그렇지? 그렇게 하면 법과목은 쉽다고. 그렇게. 항상 이렇게 몇 가지로 나온다? 두 가지로 나오거든. 그렇게 했을 때. 자, 여기서는 그러면 타인의 무순권 소유권을 기반으로 해서 발생을 취득하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는 주로 상대적 발생은 주로 누구를 기준으로 하겠네? 매수인. 그치? 그치? 그런 거 기억. 자, 그러면 좋다. 그러면 절대적 발생은 그럼 어떤 게 있냐면 제일 처음 취득하는 거니까 어떤 게 있겠습니까? 동산 같으면 제조, 건물은, 신축, 토지는 뭐? 매립.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주인이 없는 물건. 무주물 선점이란다. 무주물 뭐? 선점. 그 다음에 길에서 주운 거. 습득. 뭐 발견. 이런 거.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취득하는 거다? 처음 취득하는 거고. 이거는 별 문제 없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고. 그럼 뭘 가지고 내냐면은 꼭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전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처음 취득하는 거로 보는 거. 이게 요 단절됐다가 취득하는 거. 어떤 게 있냐면 세 개 있다.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 거. 몇 개? 세 개. 취득시효, 선의취득, 토지수용. 요거. 요 세 개가 이제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그래서 절대적 발생 나왔다 하면 무슨 시효? 취득시효와 선의취득과 토지수용. 이걸 가지고 잘 했는데. 그러면 취득시효는 어떤 걸 취득시효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원래 소유자가 갑이다. 소유자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누가? 어리 해야지. 그치? 갑이 무슨 잔데? 소유자고. 갑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데 누가? 어리 뭐인 것처럼? 소유자인 것처럼. 몇 년? 20년. 계속 사용했다고. 그러면은 국가가 누구보다도 갑보다도 누구에게? 을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걸 이걸 무슨적? 취득? 아니요. 취득시효라고 하던데. 무슨시효? 취득시효. 몇 년? 20년. 계속 뭐인 것처럼? 인 것처럼 사용했다고. 그러면 이제 그 누가? 우리 갑에게 등기해주세요 하는 등기 청구권이 발생한다. 매매한 것처럼. 그러면 이제 원래는 이제 여러분 그 다음에 등기법 시간에 하겠지만 이런 취득시효는 승질은 무슨적 취득? 원시적 취득이지만 그러면 이 절차상 매매처럼 이전받는 형식으로 이전받거든. 그러면 이 갑이 협조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안하지. 그러면 거의 대부분 취득시효는 판결받아가지고 등기한다. 판결받아가지고 등기하는데 이전등기로 받는다고. 무슨 등기? 이전. 그래서 여러분 등기부에 등기 안된 상태에서 제일 처음 등기하는 걸 무슨 등기라고 하냐면은 보존등기다 이란다. 무슨 등기? 보존등기. 그러면 여러분 집을 신축했다. 근무를 처음 지었다. 무슨 등기한다? 보존등기한다. 그럼 등기부가 없는 상태에서 등기부를 만들어가지고 소유자로 등기하는 걸 무슨 등기? 보존등기로 한다. 됐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신축했을 때는 무슨 등기한다? 보존등기. 그러면 원시적 취득은 전부 다 무슨 등기해야 정상? 보존등기해야 정상이잖아요. 처음 취득하는 거니까. 근데 취득시효는 이전등기 형식으로 이전받는다고. 무슨 등기? 이전등기. 그래서 등기 형식은 무슨 등기? 이전등기 형식으로 이전받는다. 그래서 시험문제 잘 출제한다. 그러면 이제 취득시효는 승질은 단절됐다가 취득한 거로 본다. 다시 뭐 취득시효는 뭐? 단절됐다가 취득한 거로 본다. 그래서 성질상 무선적 취득이다. 빨리 원시적 취득. 근데 절차상 무선등기, 이전등기 형식으로 이전받는다. 이렇게 한다. 잘 나온다. 취득시효 그 문장에도 잘 나온다. 성질은 무선적 취득이다? 원시적. 왜 원시적 취득이냐면 단절됐다가 취득한 거로 본다. 못했다가 단절됐다. 그러면 원시적 취득 같으면 무선등기 해야 정상. 보존등기 해야 정상이지만 절차상 무선등기? 이전등기. 무선상 절차상.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선의취득은 어떤 거냐면 선의취득은 여러분 갑의 물건을 누가? 을이 빌려서 사용하다가 누구 것처럼 을 자기 것처럼 을이 누구에게 병에게 팔아먹는 거 이걸 선의취득. 그러면 이럴 때 누가 소유자인데 갑의 소유자인데 을은 자기 거다 자기 거 아니다. 자기 거 아니죠. 근데 뭐인 것처럼 권리자인 것 소유자인 것처럼 해서 누구한테 팔았다? 병. 그러면 여전히 누가 소유자고 갑이 소유자지. 근데 이 어른 권리자 무권리자 무권리자부르터의 병을 소유권 취득하게 하는 거 이걸 무슨 취득이냐 하면 선의취득이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 선의취득은 어디에서만 인정하냐면 동산에서만 인정한다. 어디에서만? 동산. 그러면 만약에 이 갑의 부동산인데 을이 서류를 뭐 해가지고 위조해가지고 등기했다고 근데 이 등기는 위험 무효 무효지. 그럼 을이 자기 것처럼 병에게 팔아먹었다. 병이 취득한다 하면 무슨 취득? 선의취득. 병이 취득 못하고 여전히 갑이 소유자다 하면 이건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이거 어디에서만 인정하느냐 하면 동산에서만 그렇고 부동산에서는 이 선의취득이 없다. 부동산에는 한 번 진짜는 무슨 가지? 끝까지 진짜. 그래서 선의취득은 어디에서만 인정된다? 동산에서만. 어디에서만? 동산에서만 인정되고 부동산에서는 이런 갑그를 을이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병에게 팔아먹었다. 그럼 이 병이 취득한다 하면 무슨 취득? 선의취득. 을은 권리자, 무권리자.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을 인정하는 걸 무슨 취득? 선의취득인데 부동산에서는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여전히 이런 경우에 누가 소유자냐 하면 누구? 압. 근데 이게 부동산이 아니고 시계다. 누가 가지고 있다가 을이 가지고 있다가 병에게 팔아먹었다.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소유자가 된다고. 무슨 취득을 인정하니까? 선의취득을 인정하니까? 무슨 산에서만? 동산. 분필, 시계 이런 거 전부 다 동산이다. 움직이는 거. 근데 부동산에서는 선의취득 인정한다 한다? 안 한다. 그것만 기억하면 된다. 지금 됐습니까? 자 근데 만약에 동산이다고. 동산 누구 건데? 갑의 시계를 누가 빌려서? 을이 빌려서 사용하다가 누구한테 팔아먹었다? 병. 그럼 을은 권리자, 무권리자,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을 인정하는 걸 무슨 취득? 선의취득. 됐습니까? 그럼 병은 어쨌든 을의 시계로 알고 샀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 이걸 무슨 취득? 선의취득. 선의취득은 어디에서만 인정한다? 동산. 그럼 만약에 선의취득은 그러면 이제 연결시킨다. 선의취득은 실질적으로는 갑의 소유자지만 단절됐다가 누구로부터? 을로부터 누가 취득했다? 병이. 단절됐다가. 아니 아니 여기서 여기서 단절됐다가 취득한 거로 본다고. 못했다가? 단절. 그래서 이 병은 무슨 취득? 선의취득인데 선의취득은 무슨적 취득? 원시적 취득이다. 이렇게 한다고. 토지수용도 역시 마찬가지다. 수용기간이 처음 취득한 거로 본다. 그래서 여러분 등기법 시간에 할 때 이 수용도 이전등기 형식으로 이전받는다. 무슨 등기 형식으로? 이전받는다. 그러면 이 취득쇼처럼 절차상 무슨등기 하지만 이전등기 받지만 성질은 뭐 한 거로 본다. 처음. 어떻게? 처음. 무순적 취득. 원시적 취득 하는 거 되겠습니까? 네. 그런 거 이제 기억. 그래서 이 세 개를 가지고 시험 먼저 잘 출제하고 여기서는 용어. 무슨 취득은? 선의취득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무슨 권리자? 무권리자. 그럼 이건 어디에서만 인정한다? 동산. 부동산에서는 선의취득 인정하지 않는다. 부동산에는 한 번 진짜로 끝까지 진짜로 끝. 그 다음에 상대적 발생은 아까 뭐? 항상 이게 중요하지. 처음. 단절. 절대적. 원시적. 이거는 타인의 무순권. 소유권을 기반으로 하는 거. 그지? 그럼 여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이전적 취득과 설정적 취득 이렇게 있던데요. 무슨적 취득? 이전적 취득과 설정적 취득 이렇게 있는데 이 이전적 취득은 말 그대로 타인의 무순권을 이전받는 거지. 이거는 타인의 소유권에다가 뭐? 설정 설정. 그러면 여기는 상대적 발생은 일단은 뭐가 있다? 타인의 무순권이 있다? 소유권이 있고 이 가부의 소유권이 있고 누가 어리 이걸 뭐? 이전받는 거? 이건 무슨적 취득? 이전적 취득. 이거는 병이 병이 이 가부의 토지에다가 뭐 한다? 설정. 무슨 정? 설정. 해서 병이 취득하는 거. 예를 들면 어느 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저당권. 뭐 질권. 뭐 이런 거를 뭐 한다? 설정함으로 취득하고. 자 그럼 이제 이거 간단하네. 항상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 뭐 맞다? 책 맞다. 책에다가 맞춰라. 학교 다닐 때 잘 안 배웠거든 이거. 근데 맞추니까 맞아 들어가더라고. 그럼 타인의 소유권이 있는데 여기는 이전받음으로서 누구는 취득? 어른 취득. 갑은? 그렇지. 그걸 이전적 취득이란다. 이전, 이전, 이전받음으로 한쪽은 어떻게 해? 빨리 취득 준 사람은 소멸. 그럼 이거는 설정적 취득은 타인의 소유권에다가 설정, 설정 하더라도 됐습니까? 병은 설정해서 병은 뭐 하지만? 취득하지만. 어느 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을 취득하지 마. 갑의 소유권은 뭐 하지 않고? 빨리 소멸하지 않고 뭐 받을 뿐이다. 제안받을 뿐이다. 그럼 이거는 어리 취득함으로써 갑은 뭐? 소멸. 이거는 병이 취득함으로써 갑은 소멸하지 않고 뭐 받을 뿐이다. 어? 그것 잘하네. 그렇게 하는 거다. 막 다른 학원에 가면 선생님이 설명하거든. 거짓말. 이게 무슨 진할이다? 오리지날이라고. 그러면 이전적 취득에는 저 오늘 첫 시간이니까 천천히. 다음 주부터는 조금 빨리 간다. 그럼 이전적 취득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한정된 부분을 이전받는 거를 특정 승계. 전부 이전받는 거를 무슨 승계? 포괄 승계. 이렇게 한다. 그러면 특정은 한정된 부분은 포괄은 무슨 부? 전부. 특정 승계는 매매, 정의요, 교환 등으로 상대방 걸 이전받음으로 해서 뭐한다? 취득하고. 준 사람은 무슨 멸? 소멸. 이거는 포괄 승계는 무슨 부? 그렇지. 어느 거? 상속. 포괄 유정. 회사 합병. 여기서는 포괄 승계를 시험 먼저 잘 출제한다. 다음에. 내일 시험 치면 오늘 확인한다. 그런데 이걸 일명 상속류다. 이렇게 표현한다. 무슨 유? 상속류는 여러분 저번에 물건 변동할 때 뭐 없이? 등기 없이 이전받는다. 그래서 상속을 가지고 안내고 무슨 유정? 포괄 유정. 회사의 합병은 뭐 없이? 등기 없이 치덕한다. 나중에. 됐습니까? 어쨌든 여기서는 타인의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 해서 치덕하는 사람은 치덕하지만 준 사람은 무슨 멸? 소멸. 이거는 타인의 소유권에다가 설정 설정 하더라도 설정해서 치덕하지만 누가 치덕한다? 병이 치덕하지만 갑은 뭐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고 뭐 받을 뿐이다? 제한받을 뿐이다. 간단하지 거지? 그러면 이거는 무슨 물건의 치덕? 제한물건의 치덕 이렇게 한다. 무슨 물건의 치덕? 제한물건의 치덕. 그래서 요 제한물건의 치덕은 구체적으로 나누면 몇 개냐면 여섯 개 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질권, 유치권, 띠치덕 하면 무슨 적 치덕? 설정적 치덕. 그러면 발생, 치덕, 끝났다. 공부 이렇게 하는 거다. 막 어렵게 하는 게 아니고 편안하게. 그럼 거기서 이제 집에서 조금 연습하고 반복하고 하면 이거는 자동으로 된다. 근데 이게 옛날에는 시험 문제 잘 출제했는데 요즘은 잘 안 나온다. 잘 안 나오고 이제 기본 베이스로 공부하는 거지. 용어로 지금 되었습니까? 자, 그 다음 그게 어디 있냐면 여러분 그 38페이지 쭉 있죠? 집에 가서 한번 보는데 몇 페이지? 38페이지에 있죠? 권리의 발생, 치덕, 절대적, 원시적, 상대적, 승계적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상대적 발생은 뭐 이전적 승계 이전적 승계를 뭐 이전적 승계라고도 하고 이전적 승계와 무슨적 승계? 설정적 승계 두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이 이전적 승계는 다시 무슨 승계와 특정 승계와 무슨 승계? 포괄 승계 이게 오리지널 이게 기본적인 체계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권리의 변경 들어간다. 무슨 변경? 권리의 변경. 그치? 편안하게 보면 되고 나중에 뭐 칠판은 나중에 핸드폰으로 한번 찍으면 된다. 한 시간 끝나고 그치? 자, 그럼 무슨 변경? 권리의 변경이지 그치? 그럼 변경에는 몇 개가 있냐면 몇 개, 세 개가 있다. 뭐의 변경? 추체위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추체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여러분 아까 추체위면 누구를 가리킨다? 사람 그치? 앞으로 민법에서 추체위면 무조건 누구? 사람, 권리자 그러면 사람, 권리자 또 다르게 권리자 중에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노? 소유자가 있지. 무슨 자? 소유자. 그치? 무슨 자? 소유자. 그치? 소유자. 소유자 어떻게 하면 바뀌노? 갑이 소유자인데 됐습니까? 갑이 소유자인데 매매하면 누가 소유자로 바뀌노? 얼이 바뀌지. 그래서 이 소유자가 어떻게 하면 바뀌노? 이전. 그래서 이 이전적 취득은 전부 다 뭐? 추체변경이다. 무슨적 취득? 이전적 취득은 전부 다 뭐? 변경? 추체변경. 그치? 뭐가 바뀐다? 소유자가 바뀐다. 앞으로 이제 갑에서 얼로 소유자가 바뀌었다 하면 뭐? 이전 취득이든 안 가면 뭐? 추체변경. 같은 말이지 그치? 그 다음에 그럼 끝났다. 추체변경은 뭐가 바뀌는 거? 소유자가 바뀌는 거? 소유자가 어떻게 하면 바뀌노? 이전. 그렇지. 그렇게 기어간다. 머리 속에. 자꾸만 보면 되거든. 그 다음에 내용을 변경은 그래서 그럼 여러분 자. 여기서 뭐가 중요하노? 제목이 중요하지. 제목을 확실하게 기억.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절대적 발생, 원시적, 처음, 단절, 상대적 발생은 타인의 무슨 건? 소유권. 그치? 그럼 이 주체변경은 뭐 주체가 핵심이지. 주체 뭐가 바뀐다? 소유자가 어떻게 안 바뀌노? 이전. 끝나보는 거지. 그치? 그럼 내용의 변경은 양적 변경과 질적 변경이 있다고. 그치?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편안하게 생각하면 된다. 뭐하게? 편안하게. 어저께 새해인데 그치? 그 어저께 이제 딱 인터넷을 뒤지다가 법륜선님이 새해 인사 말을 해놓은 걸 내가 봤거든. 뭐가 바뀌었냐면은 여러분 새해라는 게 해가 바뀐 거 태양이 바뀐 것도 없고 달이 바뀐 것도 없고 지구가 바뀐 것도 없고 바뀐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늘은 뭐가? 어제가 오늘이 되고 그제나 그제나 똑같잖아요. 근데 왜 새해라고 하니? 그냥 날이 바뀌었으니까 새해잖아요. 그러면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다. 새해가 돼도. 근데 뭐가 바뀌어? 내 마음이 바뀌어서 새해라는 거지.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공부도 마찬가지거든. 어렵다. 어렵다 하면 어렵다. 그냥 편안하게 아 별거 아니네? 그러면 별거 아닌 걸로 된다. 어디에 항상 있다? 마음. 머리 이식. 여기도 마찬가지. 주체 소유자가 바뀌는 거 어떻게 하면 바뀌는 거? 이전. 그래서 그러면 결국 주체 변경, 이전적 취득은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 그치? 민법은 그런 게 중요하다. 막 용어가 같은 게 다른 식으로 표현되는 거 했을 때 아 이게 같다 다르다 이걸 빨리 그 다음에 내용의 변경은 자 양질 뭐다? 양질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물건법 할 때 하는데 양적 변경은 갖다 붙이는 거 첨부 무슨 부? 첨부 첨부는 부합 혼화 가공 그러면 이 부합은 어떤 게 앞에 부가 있죠? 이 무슨 산에다가 부동산에다가 부동산 하면 어떤 게 부동산이고 여러분 부동산 우리 민법에 99조에 어? 토지 및 그 정착물 그럼 토지에 붙어서 움직일 수 없는 거는 부동산이다. 그럼 부동산에서 가장 전형은 못고 토지지 부동산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부동산은 뭐가 기준? 토지가 기준이다. 다시 부동산은 뭐가 기준? 토지 부동산은 뭐가 기준? 토지 그치? 앞으로 부동산 하면 그럼 토지에 갖다 붙였다 섞인다 안 섞인다 안 섞이지 간단한 이 부합 나오면 아 부를 기억하면 되거든 그럼 부합은 부동산에다가 동산을 갖다 붙인 걸 부합이란다 이게 그러면 부동산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노? 토지가 있지 그럼 토지에다가 동산을 갖다 붙였다 특징 뭐 하지 않는다 섞이지 않고 식별 가능하다 하는 거 이게 부합 호란은 호란은 이제 이거 동산 플러스 동산인데 뭐 해가지고 섞여가지고 어떻게 식별할 수 없는 거 그럼 결국 어떤 게 있노? 원료와 원료를 섞어서 새로운 물건이 되는 거 성질이 변하고 새로운 물건이 되는 걸 뭐라고 그런다? 호란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게 법률 용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그게 왜 있냐면 왜 이렇게 권리 변동을 첫 시간에 설명하냐 하면 안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공부하는 방법이라든가 민법을 바라보는 뭐를 시각을 연습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잘 안 나온다 시험 문제 옛날에는 많이 나왔다 10회 이전에 지금은 이제 여러분은 31회인데 10회 이전에는 꼭 나왔거든 근데 요즘은 안 나온다 왜? 너무 기본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모든 대한민국 학원의 첫 시간에 무슨 변동을 설명한다? 권리 변동을 설명하는 이유가 공부는 이런 형태 안에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법과목은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구나 그 다음에 가공은 동산에다가 뭘 간 거 기술 간 거 이걸 이제 뭐 가공이라 하는데 그러면 혼화와 가공은 어디에서만 인정한다? 동산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우리는 부동산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이 있어야 시험은 나오면은 너희가 나오겠네 부합 그러면 이제 부합은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 저당권에서 나온다 무슨 권? 저당권 그럼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놨다고 어디에다가? 부동산에다가 저당권 설정했는데 설정하고 난 뒤에 소유자가 이렇게 갖다 묻혀 이거 동산을 부합물이란다 그럼 부합물이 동산을 갖다 붙였을 때 이 부합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어떻게 한다?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나온다고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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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설정할 때는 부동산만 있고 부합물이 없었다 그럼 나중에 부합물을 갖다 붙였다 부합물에도 저당권 효력이 어떻게 한다? 미친다 무슨다? 미친다 그럼 만약에 이 부동산이 경매가 됐다 부합물은 누가 소유권 취득하냐면은 경락인이 무슨 권 취득한다? 소유권을 어떻게 한다? 취득한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네 그런 거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질적 변경 이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요점도 얼마든지 나오는데 질은 성질 무슨 질? 성질의 변경 성질 여러분 성질은 질적 변경은 어떤 게 있냐면은 대물변제 무슨 변제? 대물변제 여러분 앞으로 이제 돈 갚았다 이걸 뭐 변제했다 이렇게 한다 다시 돈 갚았다 뭐 했다? 변제 뭐로 갚았다? 물건으로 대신 그럼 돈이 뭐로? 어? 끼워 맞잖아 돈이 뭐로? 물건으로 다시 돈이 물건으로 뭐가 바뀌었네? 성질이 바뀌었네 이렇게 하는 거지 요거만 하면 된다 앞으로 이제 돈 갚았다 이걸 뭐 했다? 변제했다 이렇게 한다 돈이 뭐로 바뀌었네? 물건 이걸 질적 변경 그 다음에 여러분 앞으로 손해배상 이거 나오면 무조건 질적 변경이다 무슨 배상? 손해배상 자 여러분 그 다음에 그 감이 어뢰게 예를 들면 뭐지? 집을 매매하기로 했다고 뭐 하기로? 매매 약속한 날짜에 부동산을 뭐 해줘야 된다? 등기 갑은 어뢰게 뭐 해줘야 되고 등기 어뢰 갑에게 뭐를 지불해야 된다? 대금 그치? 그럼 약속을 못 지켰다 무슨 불이행이란 말 쓰노? 재무불이행 이런 말 쓰지 무슨 불이행? 재무불이행 약속을 못 지켰다 무슨 불이행? 재무불이행 뭐? 그러면 여러분 원칙적으로 갑은 뭐 해줘야 되고 등기 어뢰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걸 그럼 갑은 등기 못 해주게 됐고 어뢰 대금 지급을 못하게 됐다고 근데 이제 누구한테 책임이 있냐 이게 중요하다 갑은 뭐 해줄 수 없고 등기해줄 수 없고 어뢰 대금을 지불할 수 없게 됐는데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그걸 늑자로 뭐냐면 귀책사유라는 말 씁니다 무슨 사유? 귀책사유라는 말 씁니다 그럼 갑은 등기해줄 수 없게 됐고 어뢰 대금을 지불할 수 없게 됐는데 그래서 그러면 자 어떻게 하노 없었던 거로 하자 그걸 무슨 죄 해제 라고 하자 그렇지 무슨 죄 해제 그러면 계약이 없었던 거로 하면서 뭐가 있는 사람한테 잘못이 있는 사람한테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그래서 앞으로 그 다음에 채무불리행이라는 것은 됐습니까 계약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을 때 어느 한쪽에서 됐습니까 계약을 없었던 거로 하자 무슨 죄 해제 해제 하고 잘못이 있는 사람에게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책임진다 그래서 앞으로 귀책사유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시 뭐 귀책사유 하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래서 민법은 맨 마지막에 잘못한 게 있다 무조건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럼 원칙적으로 여러분 자 다시 계약을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에 대해서 잘못한 사람이 있다 계약을 무슨 죄 해제하면서 잘못이 없는 사람이 잘못이 있는 사람에게 무슨 배상 청구한다 손해배상 그래서 원래는 계약대로 진행되어야 되는데 계약대로 진행되는 것 대신에 계약을 없었던 거로 하면서 무슨 배상으로 바뀌었노 돈으로 바뀌었지 원래는 이걸 행위란다 매수인은 대금을 지불하는 행위 매도인은 등기해주는 행위 이런 서로 행위를 해야 되는데 행위 약속 지켰다 못 지켰다 못 지켰다 한쪽은 뭐로 잘못으로 지키지 못했을 때 계약을 없었던 거로 하면서 잘못이 있는 사람에게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래서 원칙적으로 행위를 해야 되는데 행위 대신에 뭐가 돈으로 바뀌었지 행위 대신에 뭐로 바뀌었다 돈 그래서 앞으로 손해배상 나오면 무조건 질적 변경이다 민법은 무조건 종국적으로 잘못한 게 있다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렇게 한다 그래서 질적 변경은 이거 대물변제 돈 갚는 걸 뭐라고 한다 변제 돈 대신에 물건 이거는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데 행위를 못하는 거 계약대로 행위 못하는 걸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 하면은 뭐로 바뀐다 돈 돈으로 만족한다 무슨 배상 손해배상 원래는 그러면 매도인은 누가 매수인이 돈 주는 행위를 통해서 만족을 하고 매수인은 돈을 주는 대신에 뭐를 등기 이전해가지고 소유권 취득하는 것으로 만족하는데 그럼 이 약속을 못 지켰을 때 그걸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 그럼 잘못이 있는 쪽에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 행위 대신에 뭐가 뭐로 돈 그래서 무슨 변경 질적 변경 이렇게 머릿속에 되겠습니까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대물변제와 손해배상은 무조건 무슨 변경이다 질적 변경 무슨 변경 질적 변경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무슨 대위 물상대위 변한 목적물 위에 여전히 담보물권에 효력이 미치는 거 이걸 물상대위란다 아이가 자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 자 1억을 빌려줬습니다 여러분 돈 빌려준 사람을 빌려준 사람을 뭐 채권자 빌려 받은 사람을 뭐 채무자 자 항상 이거 별도로 요 채권 채무가 있고 요 채무자가 제대로 이행 안하면 자 돈 좀 빌려주세요 좋다 빌려줄게 근데 너 돈 못 갚으면 어떻게 우리집 부동산 찜해놓으세요 이걸 저당권이란다 무슨 건 저당권 여러분 저당권은 뭐 하는 거고 찜 뭐 찜 자 그래서 요 법률관계가 몇 개냐 하면 두 개라 한다 요 채권 한 개 저당권 한 개 몇 개 두 개 됐습니까 저당권은 물건이란다 자 그러면 요 저당 채무자가 한 끄름은 저당권자는 일반적으로 채권자다 근데 물건을 제공하는 사람을 저당권 무슨 자 설정자라고 하는데 보통 누가 채무자 집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되겠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돈 좀 빌려 은행 돈 좀 빌려주세요 좋다 빌려줄게 돈 못 갚으면 어떻게 담보물 가져오세요 새빵 산다고 어리 돈 빌리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에 산다 새빵 그럼 친구 병한테 야 은행에서 싸는 이자로 돈 빌려준다는데 내가 꼭 갚을 테니까 담보물 제공해라는데 너희 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하자 무슨 케이 오케이 그래서 돈은 누가 빌리고 어리 빌리고 병이 저당권 설정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럴 때 이 병을 뭐라고 하냐면 물상보정인이다 이렇게 한다 무슨 보정인 물상보정인 뭐로 물건으로 보정 썼다는 거지 끼 맞추면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누구 누구 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채무자 근데 그럼 결국 물건을 제공한 사람을 저당권 설정자라고 하는데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는 보통 무슨치 일치하지만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갖지 않을 때 물건을 제공하는 사람을 무슨 보정인 물상보정인 이렇게 한다고 자 근데 이렇게 저당권은 뭐하는 거냐 하면 짐 표시해 나오는 걸 이걸 저당권이란다 그러면 소유자는 이론상 소유자는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 자유롭다 처분할 수 있다 소유자가 그럼 책권 앞으로 이제 책권은 오직 무슨 직 오직 계약한 사람한테만 돈 갚아라 할 수 있다 돈 갚아라 했더니 돈 없어요 하면 저당권은 이미 소유자 바뀌어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어도 저당권은 표시해 놓은 물건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가 바뀌어도 누가 가지고 있든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추검력이라는 말씀다 무슨 역 추검력 다시 추검력은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누가 가지고 있든 실행할 수 있다 그럼 이 저당권은 뭐하는 거냐 하면 찜 뭐? 찜 자 한 개 더 하자 감이 우리에게 1억 빌려줬습니다 채권자 채무자입니다 여러분 채권은 가만히 두면 무슨 시효가 진행한다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그러면 맨 마지막으로 권리를 행사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안에 권리를 행사 안 하면 권리가 뭐한다 소멸한다 이걸 무슨 시효라는 말 쓴다 소멸시효라는 말 쓴다 소멸시효는 무슨 자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고 몇 년간 가만히 두면 10년 이거는 일반 채권은 10년 5년짜리 3년짜리 뭐 1년짜리 이렇게 있는데 일반 채권은 몇 년? 10년 행사 안 하면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그럼 언제부터 10년? 그렇지 마지막으로 권리를 행사한 날로부터 10년이다 어떤 사람은 선생님 나 돈 빌려준 지 10년 지났는데 큰일 났네요 이러거든 그걸 이제 물어본다 그 아주머니 그러면은 언제 이자 받았어요? 어제 받았어요? 어제로부터 몇 년? 10년 항상 빌려준 날로부터 10년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권리를 행사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일반 채권은 가만히 돈만 빌려줬을 때는 권리를 행사한 날로부터 몇 년간 가만히 있으면 소멸한다? 10년 무슨 시호가 진행한다? 소멸시호 지금 됐습니까? 자 그럼 다시 똑같다 갑이 을에게 1억 빌려주고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 을이 돈 안 갚을 때를 대해서 전환권을 설정해놨단 말이죠 그치? 네 자 이 채권 소멸시호 진행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게 시험 문제다 진행한다 안 한다 느낌 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은 선생님이 물어볼 때 아 틀리겠구나 틀리면 좋아한다 맞추면 어 저 사람 어디서 공부했네 이렇게 하고 틀리면 오 좋아한다고 소멸시호 진행한다 안 한다 확률은 2분의 1이지 한다 안 한다 소멸시호 진행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합니다 소멸시호 진행한다 저당권 설정해놔도 무슨 시호가 진행한다 소멸시호 진행한다 안 한다 한다 합니다 그럼 저당권은 여러분 저당권은 권리행사가 아니고 물건을 뭐하는 거? 찜 표시만 해놓는 거예요 웬나무는 그냥 이랬을 때 돈 갚아라 돈 없다고 하지 않아 그렇지? 돈 갚지도 않고 또 이제 교과서에서는 뭐냐면 무자력이다 이렇게 하거든 무슨 자력? 무자력인데 우리끼리 하면 짜봐야 똥밖에 없다 돈 못 받는다 그러다가 채무자 주급품은 끝납니다 채무자 뭐하면 끝난다? 주급품은 끝난다 이게 그러면 이제 아들한테 돈 갚아라 아들은 우리 아버지의 행거 상속 포기하면은 쭉쭉쭉 내려간다 상속 포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재산 범위 안에서 내가 갚겠다 근데 아버지 재산도 하나도 없더라 그걸 한정 승인이라고 한다 무슨 승인? 우리 아버지 재산 범위 안에서 내가 책임지겠다 해보니까 재산도 없고 그럼 그거 끝나는 거지 하여튼 포기는 쭉쭉쭉 내려간다 나는 포기하지만 나중에 아들이 손자가 갚든지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내려간다고 만약에 내가 책임져야 될 상이 발생할 때는 아버지의 아버지가 사망했다 그럼 아버지 재산뿐만 아니라 아버지 빚도 내가 책임지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상속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승인? 한정 승인해야 내로 끝나는 거지 포기하면은 나는 포기하면 뭐 어떻게 손자가 책임진다고 그럼 손자돈 무슨 승인하면 되노? 한정 승인하면 되지 한정 승인해야 끝난다 포기는 쭉쭉쭉 내려간다고 어쨌든가 하는데 채무자가 짜봐야 똥밖에 없다 하면 채권자 돈 못 받는다고 그러다가 채무자 죽었으면 끝난다고 민법은 제일 중요한 건 없다 이렇게 하면 끝난다 짜봐야 뭐밖에 없다? 똥밖에 없다 그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이제 책에서는 무자력 하면 누가 약자? 누가 약자? 채권자가 약자다 앞으로 민법을 공부하려면 채권자 누가 약자? 채권자가 약자 채무자는 배째라 하면 끝난다 그래서 짜봐야 똥밖에 없다 그러면 끝난다고 그래서 항상 민법은 누구를 약자로 보냐 하면 채권자를 약자로 보고 항상 채권자를 어떻게 보호할 건가 민법에서는 채무자 보호 한 개도 없다 특별법에서는 누구를 보호한다? 채무자 꼭 기억한다 그럼 여기서도 저당권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 채권자 그러면 저당권은 저당권은 채무자가 갚지도 않고 짜봐야 똥밖에 없을 때를 대비해서 물건을 뭐하는 거? 짐 표시해 놓는 것이지 권리 행사가 아니다고 그래서 무슨 껄을 설정해놔도 저당권을 설정해놔도 이 채권 소멸시효 계속 어떻게 한다? 진행한다 자 그럼 하나 더 저당권 나중에 시계를 수려하고 시계 유치권 채권자 목적물을 뭐하고 점유 그 다음에 질권 전당포 아저씨 채권자다 아저씨 10만원만 빌려주세요 좋다 빌려줄게 전당포 아저씨는 누가 가든지 돈 빌려주는 채권자다 근데 돈 안 겪을 때를 대비해서 물건 맡겨놓고 돈 빌리면 이건 무슨 껄? 질권 질권은 무슨 포? 전당포 그럼 자 여러분 질권자가 목적물을 뭐하고 있어도 점유하고 있어도 채권 소멸시효 계속 어떻게 한다? 진행한다 그럼 질권도 뭐하는 거냐면 물건을 뭐하는 거? 짐 채무자가 뭐 잡아야 똥밖에 없을 때를 대비해서 갚지도 않고 잡아야 똥밖에 없을 때를 대비해서 채권자가 물건을 뭐하는 거? 짐 해놓은 것이지 권리 행사가 아니다고 저당권 유치권 질권 즉 채권 유치권 질권 채권자가 목적물을 뭐하고 있어도 점유하고 있어도 채권 소멸시효 뭐한다? 진행한다 그럼 선생님 앞으로 소멸시효 중단 소멸시효 중단 이런 말 나왔을 때는 무조건 머릿속에 법원의 절차 뭐의 절차? 법원의 절차 그러면 이 채권자가 법원에 부동산에다가 압류, 가압류, 가처분 다시 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해야 무슨 시효가 중단한다? 소멸시효 그럼 저당 이 저당권을 설정해놔도 채권 소멸시효 계속 진행하고 그럼 소멸시효 막으려면 저당권자는 몇 년 되기 전에 10년 되기 전에 무슨 매를 신청해야 경매 신청해야 소멸시효가 중단한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소멸시효 해가지고 소멸시효가 완성했고 채권이 소멸시효가 소멸하면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뭐한다? 소멸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저당권 설정 유치권 설정 채권자가 목적물을 뭐하고 있어도 점유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 계약법에 가서 동시행 항변권 금방 뭐랬습니까? 동시행 항변권 행사해도 소멸시효 진행한다 안 한다? 한다 소멸시효를 중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문 잘 나온다 그 어려운 지문이고 그럼 소멸시효 중단하면 무조건 머릿속에 뭐의 절차? 법원의 절차 법원하고 관계되는 거 그러면 어쨌든 이 저당권은 물건을 찜해놓는 건데 그럼 지금 법률관계 몇 개나 했노? 두 개 채권 물건을 찜 이렇게 두 갠데 이 집에 불이 나버렸다 이게 저당권 설정했는데 집이 불 나가지고 집이 없어져 버리면 이 저당권 소멸하고 채권만 남는다 다시 어쨌든 집이 불 나가지고 물건이기 때문에 저당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물건이 없어져 버리면 저당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물건이 없어져 버리면 저당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하고 뭐만 남는다? 채권 근데 해필 여기에 무슨 보험이 들어있었다? 화재보험이 들어있었다고 무슨 보험? 화재보험 그럼 화재보험금을 누가 받노? 설정자 소유자가 받지 이 소유자가 받을 화재보험금을 무슨 권자가 저당권자가 압류하면은 저당권자가 소유자보다 저당권자가 먼저 받을 수 있다 이걸 물상대위라는 말씀이다 그럼 간단하게 머릿속에 무슨 권을 설정해 나온 경우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물건이 불 나가지고 물건이 없어져 버리면 저당권은 뭐하고? 소멸하고 뭐만 남는다? 채권 근데 해필 거기에 무슨 보험이 화재보험이 들어있었다? 이랬을 때 누가 저당권자가 화재보험금을 뭐 압류하면은 화재 저당권자가 먼저 배당받을 수 있다 이걸 무슨 대위라는 말 쓴다? 물상대위 담보물이 다른 아이고 빠졌네 담보물이 다른 성질로 변한 경우 다른 성질로 변한 목적물 위에 다른 성질로 변한 성질자 전부 더 들어가지 그냥 성질로 변한 목적물 위에 여전히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 무슨 대위? 물상대위라는 말 쓴다 다시 그걸 질적변경 성질 대물변제 변제 돈 갚는 거 돈을 뭐로? 물건으로 대신 돈이 뭐로 바뀌었다? 물건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 다음 무슨 대위? 물상대위 이건 무슨 변경? 질적변경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작용의 변경은 작용의 변경은 강해지는 것 뭐지는 거? 강해지는 것 간단한 것 여러분 강해지는 것은 어떻게 하면 강해지느냐 하면 등기하면 강해진다 뭐 하면 등기 무조건 뭐 하면 확실해진다 등기 무슨 등기? 등기 그래서 그럼 여기서 주로 강해지는 것은 뭐 등기 하는 거 그럼 이 등기하면 이걸 뭐냐면 대학요건의 취득 이렇게 한다 무슨 요건의 취득? 대학요건의 취득 등기와 관계 있다 전부 다 무슨 요건의 취득? 대학 그러면 여러분 등기 안 해도 대학요건 취득하는 거 있다 우리 특별법 무슨 임대차 주택임대차 원래는 여러분 임대차 등기하거나 전세권 등기해야 되거든 뭐 해지려면 강해지려면 원래 채권은 아까 이거 여러분 채권은 오직 계약한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대요 채권은 무슨 직? 오직 계약 여러분 만약에 임대차는 채권이다 말이지 임대차는 계약이고 이거는 무슨 건이 계약이면 무슨 건이다 채권인데 이 값집에 이 값집에 어리임차인으로 들어갔다고 하지 그럼 요거는 무슨 대인? 임대인 요건 무슨 차인? 임차인 그러면 요 임차인은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냐면 누구? 임대인 그럼 임대인이 집을 팔아버렸다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다 그걸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러고 근데 이건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대항하려면 뭐 해야 된다? 등기 근데 등기 안 해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인도 받고 주민등록 신고하면 그 다음 날부터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여전히 임차권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주택에서는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여전히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오리지널은 주택이 아니고 오리지널 임대차에서는 소유자 바뀌었다 새로운 소유자 비켜하면 비켜야 된다 비켜야 된다 비켜야 되고 임차인은 종전의 임대인에게 아직 기간 남아있는 경우는 종전의 임대인에게 약속 위반을 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렇게 합니다 원래는 그걸 매매는 뭘 깨뜨린다 임대차를 그러나 뭐 돼 있거나 등기 돼 있거나 특별법에서 무슨 요건을 갖추면 대항요건을 갖추면 뭐 안 돼 있어도 등기 안 돼 있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런 거 주로 강해지는 거 주로 뭐 등기 그러나 또는 특별법에 있어 금방 뭐랬노 무슨 요건 갖춘 경우 대항요건 갖춘 경우 이런 거는 뭐의 변경 작용의 변경 이거 또 그러면 또 강해지는 거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그죠 여기서 자 1번 갑 저당권 2번 을 저당권 3번 병 저당권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됐습니까 그럼 만약에 어떤 집에 대해서 지금 저당권이 몇 개 설정되어 있다는 거고 세 개 그럼 만약에 이 집이 경매됐을 때 갑이 몇 순위로 1순위로 어리 몇 순위로 2순위 병이 몇 순위로 3순위로 배당받잖아요 근데 만약에 채무자가 갚아가지고 갑이 소멸하면 어리 몇 순위로 1순위로 병이 몇 순위로 2순위로 그래서 앞순위가 소멸하면 2순위가 몇 순위로 1순위로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좋아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당권의 순위변경 우리나라는 순위가 올라가는 경우는 있어도 순위가 내려가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 그래서 저당권의 순위변경 하면 몇 순위 2순위가 몇 순위로 1순위가 순위 승진하는 거 이거는 뭐 작용의 변경 저당권의 순위변경 저당권의 순위변경 또는 저당권이 순위가 뭐하는 거 승진하는 거 이건 전부 다 작용의 변경 간단하죠 다시 주체는 뭐가 바뀌는 거 소유자 어떻게 하면 바뀌노 이전 내용의 변경은 양질 내용의 변경은 뭐 양질인데 양은 뭐 첨부 갖다 붙이는 거 질은 아까 뭐 대물변제 손해배상 물상대위 작용의 변경은 뭐해지는 거 강해지는 거 주로 뭐 등기와 관계 있거나 무슨 요건 대학요건 특별법에서 등기와 관련이 있거나 끝 깨끗하게 끝나잖아 요렇게 하는 거다 막 갑이 어리 막 들어도 아는 것처럼 시험하고 관계 없거든 요게 제일 중 오리지널 정통 그 다음에 소멸은 소멸은 절대적 소멸과 무슨적 소멸과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이 있는데 자 절대적 소멸은 무슨적 소멸은 절대적 소멸은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고 그 자체가 없어지는 걸 절대적 소멸이라는데 절대적 소멸 여러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고 소멸하노 그렇지 건물을 헐어버렸다 건물이 불타버렸다 건물을 헐어버렸다 건물이 불타버리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까 그 자체가 없어집니까 그렇지 그걸 뭐라 하냐면 목적물의 멸실이라는 말 쓴다 목적물이 무슨 시나면 멸실하면 물건은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다시 목적물이 무슨 시나면 멸실하면 물건은 어떻게 한다 소멸하노 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까 그 자체가 없어집니까 그 자체가 없어지는 거 이걸 절대적 소멸 요거 하고 멸실하고 요거는 기본 뭘 가져야 하는데 요거 혼동을 가지고 잘 낸다 혼동 무슨 동 혼동 혼동은 요 호나 조심해야 된다 호나는 원료와 원료를 섞어서 새로운 물건이 되는 거 이건 뭐 혼화 혼동은 혼동은 권리와 의무가 몇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기소 하는 거 누구에게 기소 한 사람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전세권자가 무슨 권자가 전세권자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사버렸다 이게 소유자도 내가 싸게 줄 테니까 사세요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세권자 살아보니까 좋더라 무슨 케이 오케이 하고 전세권자가 어 어 어 어 자기 집을 어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집을 매수했다 자기가 전세권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 거주하는 건물을 어떻게 했다 매수 해가지고 그럼 자기가 무슨 자이면서 소유자이면서 전세권자가 되잖아요 무슨 자이면서 소유자이면서 전세권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전세권은 존속시킬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전세권은 무슨 동으로 혼동으로 소멸한다 그럼 전세권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까 그 자체가 없어졌습니까 그 자체 그걸 절대적 소멸 그래서 절대적 소멸은 딱 내는 거 멸실과 무슨 동 혼동 주로 우리 가족 보면 안 나오고 재산본만 나오거든 요 두 개 그럼 또 또 여러분 앞으로 자 앞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그러면 건물 소유자는 건물 소유권과 함께 토지에 대한 뭐 지상권이 있다고 자 타인의 토지에다가 만약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 무슨 권 지상권 그럼 만약에 그럼 그럼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무슨 궐을 가지고 있다 지상 그럼 건물 지었다 그럼 을은 건물의 무슨 자면서 빨리 소유자면서 지상권자잖아 그렇지 그러면 자 앞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하면 건물 소유자는 무슨 궐을 가지고 있다 지상권 됐습니까 그럼 지상권자가 토지를 사버리거나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사가지고 토지와 건물이 몇 사람에게 기속 한 사람 어 갑이 건물을 사거나 을이 토지를 사가지고 토지와 건물이 몇 사람에게 기속 한 사람에게 기속 하면 지상권은 존속시킬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지상권은 무슨 동으로 혼동으로 소멸한다 그럼 지상권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까 그 자체가 없어졌습니까 그 자체 이걸 무슨적 소멸 절대적 소멸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상대적 소멸은 절대적 소멸은 권리가 그 자체가 소멸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이건 상대적 소멸은 나는 소멸하지만 그로에서 타인의 권리를 치덕 대표적인 게 뭐가 있노 매매 누가 기준 매도인이 기준 매매에서 누가 기준 매도인 매도인을 기준으로 하면 자기가 소유권은 뭐하지만 소멸하지만 그로에서 누가 치덕하노 매수인이 치덕하잖아요 그지 맞습니까 예 그런 걸 무슨적 소멸 상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은 뭐하고 똑같냐면 이전적 치덕 이전적 치덕 주체의 변경 주체의 변경과 뭐하다 동일하다 되겠습니까 요거 요게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거기에 그 38페이지 39페이지 쭉 있죠 그저이 38페이지 몇 밑에 권리의 변경 맞습니까 예 권리의 변경에는 몇 개가 있노 세 개 뭐의 변경 오른쪽 간다 뭐의 변경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이렇게 있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권리의 소멸 소멸해도 다시 무슨적 소멸과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 이렇게 있다 그지 그럼 잠깐 쉬었다가 권리 변동 원인 이렇게 합니다 그가 여유로운 부추 부분도 부분도 그가 그가 아멘